진양호 수달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2005년에 수달이 집단 서식하는 게 확인되어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생물 다양성이 우수하거나 멸종위기종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을 하게 되는데 진주가 유일하게 진양호가 유일하게 지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진양호는 생물 다양성 보정가치가 굉장히 높아요. 진양호를 품고 있는 늪이 많아서 습지의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거든요.